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하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등의 폭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틀째 상승 중인 시장입니다. 오전에 반도체가 강했지만 장비를 중심으로는 현재 약세를 보이고요. 그래도 2차전지는 오후까지 좀 강한데 테마가 계속 계속 발굴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염수 방류 테마가 강한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테마가 없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마가 주도주가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8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이 수급 공백이 있다 보니까 주도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고 대신 테마주에 대해서 그만큼 수급이 몰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본다면 개인 장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도 섹터를 매수를 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시장의 움직임이라면 이런 8월 달은 개별적인 바로 개인들에 대한 장세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현재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메이저 수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도주 약진 대신 테마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초전도체로 시작해서 어제까지는 또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강하게 움직이던 맥심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또 오늘 소금 관련된 기업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양상들을 보이는 모습들인데 그만큼 이제 테마주들은 빠르게 지금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을 쫓아가는 것이 상당히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좀 더 해보시는 전략으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이 주식 투자에서는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현재는 주도주를 매수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아트 토큰 관련 주 강하다고 들고 오셨는데 조금 낯선 이름이더라고요. 아트 토큰? 네, 맞습니다. NFT에 대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제 NFT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한다든지 또는 인터넷 상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그에 따른 이제 암호화 되어 있던 그 뭐랄까 이제 미술용품들에 대한 거래를 할 때 NFT를 이용한다라는 부분으로 갤럭시아 모니틀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아트 토큰이라는 이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바로 현재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가지고 NFT TV 앱, 우리가 어플을 출시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NFT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NFT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는 게임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갤럭시아 모니틀이 같은 기업들이 또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은 이제 갤럭시아 모니틀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갤럭시아 모니틀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고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조금 붙이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일종의 이런 NFT 같은 경우에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흐름 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근 들어서는 AI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과거에는 이런 NFT 관련된 기업으로서 영향력을 좀 미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NFT에 대한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AI 이슈 자체는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략을 하신다면 이렇게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은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강화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는 뉴스와 또 테슬라 훈풍 덕분인데요. 코프로는 125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총 1위를 달성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이라도 한 번 사볼까 하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면 뭐 사야 돼요? 양극재죠. 일단은 무조건 2차 전지 양극재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가 배터리 성능과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음극재는 수면과 그리고 충전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 성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양극재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보자면 네, 양극재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4군데밖에 없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그리고 또 한 가지가 LG화학이죠. 이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먼저 골라서 보시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에 따른 부분 자체의 지수사 모멘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나눠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오늘 다시 한 번 이슈가 되었던 것이 결국에는 테슬라가 간밤의 7%에 대한 급등 양성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전에 이제 현재 이동차 회장에 대한 구속 소식이 있었고 그런 악재는 현재 시장에 선반영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구속이 안 되어 있다고 구속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구속된 상태에서 그게 확정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선반영 됐다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한메일 정상회의로 넘어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용 안건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연례 1회씩은 함께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도 미국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에서 무역 규모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고 테슬라에 대한 상승세도 결국에는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권미장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닷권력을 다지고 난다는 반등을 좀 더 붙여내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대주전자재료가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실리콘 화음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응급제 관련된 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포스코 퓨처엠이고 다른 한 군데가 현재 대주전자재료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하나가 또 실리콘 응급제이기 때문에 현재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반등세는 좀 더 눈이겨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지도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LNF도 양극제 하면 좀 빠질 수 없는 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양극제도 마찬가지로 LNF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한 가지 종목을 빠트렸네요. 양극제 관련해서 LNF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오염수 방류 테마입니다. 초전도차랑 맥심과는 다르게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예측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어떤 종목들을 보면 될까요? 우선은 맥심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어제까지 쫓아서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급락이 나타나지만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반등에 대한 폭은 제한되겠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기업들이 6월에 한 번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저희도 이제 보라티야를 공략을 했었습니다. 보라티야도 100%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말씀드리고 현재 주가 다시 한 번 빠졌다가 오늘도 상한가에 달성되는 모습인데 지금 이 보라티야를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다시 한 번 정고증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24일 날 본격적으로 방류가 이루어지겠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오늘 또 인산과 결국 주겸 관련된 기업이 또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샘표 같은 경우에도 소금을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또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현재 지금 시장 자체가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움직임들이 좀 더 이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시각인데 당분간에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강세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원픽 종목 중에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 있어서 하나도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 주 중에서 원픽이었던 동양 EMP인데요. 최근에 충전기 쪽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관계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충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관련된 충전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오늘의 신고가는 의미를 둘 수 있다. 굳이 급하게 팔 필요는 없으시고 길게 조금 가져가시면 수익을 극대화시킨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로 들고 오셨다고요?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준비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워낙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소금 관련된 기업이 인산과 보라티알, 샘표, 신송홀딩스 있는데 이 네 가지 기업들이 다 주겸이라든지 또는 소금을 유통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산물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은 지금은 오늘은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진짜로 수혜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산물 관련주들은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던 부분이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체 음식 관련해서 오늘 또 닭고기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림이라든지 또는 마니커, 동호팜토테이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이제 MSC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피 공개해 주시죠. 자 이 중에서 이제 MSC라는 기업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이 M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미역 이런 것들 말리고 난 다음에 갈아서 천년 조미료로 쓴다든지 또는 천년 색소로 많이들 쓰게 됩니다. 이걸 가공을 하는 업체가 바로 이 MSC라고 보시면 되고 이 MSC가 이제 원료로 납품하는 것 중에 이제 후코 2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이 후코 2단을 검색해 보시면 연관 검색으로 이제 방사능이라고 뜹니다. 이 후코 2단이라는 원료가 이제 방사능에 대한 면역 효과를 발생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계된 기업으로 과거에 4차례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MSC라는 기업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 다음에 6,900원 손절가는 5,79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MSC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VR가 걸렸는데요. 수급에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